엘룬을 위하여! 끝났군요. 그대가 이겼습니다. 하수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카드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미 공격했습니다. 그 하수인은 다음 턴에 준비될 겁니다. 그 하수인은 이미 공격했습니다. 만화가 부족합니다.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 카드는 낼 수 없습니다. 은신한 하수인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도발 능력이 있는 하수인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대에게 축복을! 겨울맞이 축제를 즐기십시오. 함께 새해를 맞이하시죠. 카드가 거의 없습니다. 말퓨리언은 내 사랑. 그대에게도 축복이 있길. 여신은 저의 방패십니다. 카드가 없습니다. 실수로군요. 여신께서 부르십니다. 용서하세요. 엘룬이요. 제게 힘을 주소서. 감사합니다. 흠, 이러면 어떨까? 엘룬의 뜻은 무엇일까?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좋은 수록은요. 훌륭합니다. 유명한 행동원받을 받기 위해서ै근히 환경과 방문을 받기 위해서요, 한국이 공부처에 헤덕한 rehab. 30. 3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